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이야기 왕비가 된 유다 아가씨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 네자르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많은 사람을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수십 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켜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대로 바빌론에 머물러 사는 유다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 크세스 때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들 중에 모르도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법대로 사는 학식이 많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왕궁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왕은 왕자, 대신, 장군, 귀족, 지방관리 등을 모아놓고 자신의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려고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왕은 와스티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몇 차례 사람을 보내어 왕비에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인들을 따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던 왕비는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이러한 일 때문에 왕비와 이혼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나라 안 곳곳에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하들은 왕에게 새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왕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자 신하들은 각 지방의 사람을 보내어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신하들은 아가씨들을 예쁘게 몸단장을 시킨 후 왕 앞으로 데리고 가 그들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왕비로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예쁜 아가씨들 가운데에는 에스테르라는 매우 아름다운 유다 아가씨도 끼어 있었습니다. 에스테르란 별이란 뜻입니다. 이름처럼 에스테르는 얼굴과 몸매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에스테르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도카이의 집에서 친딸처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에스테르가 크세르크세스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왕은 에스테르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에스테르를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왕은 에스테르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일러준 대로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도카이도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왕을 구해준 모르도카이 어느 날 모르도카이는 왕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던 빅탄과 테레스라는 두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운모를 꾸미고 있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모르도카이는 이 사실을 못 들은 채 하고 지나칠 수 없어 에스테르에게 알렸습니다. 에스테르는 즉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두 신하를 불러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을 죽이려고 운모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왕은 그들을 반역자로 사형에 처하는 한편 모르도카이에게 고마워하면서 왕실의 일을 낱낱이 적어두는 관리에게 이 일을 적어두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대신 중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르시아에서는 신을 섬기듯이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만은 자기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의수되며 자기에게도 무릎을 꿇어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절을 하였지만 모르도카이만큼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 모르도카이에게 충고하였습니다. 하만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면서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르도카이의 태도를 보며 하만은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그를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음모 어느 날 하만은 모르도카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도카이를 없애는 것은 시간 문제로구나 하며 하만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르크세스가 모르도카이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를 일러바치는 것은 몹시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좋아 유다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모르도카이도 자연히 없어지겠구나 으하하하 하만은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다인을 없애버릴 결심을 하고 크세르크세스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지금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임금님을 신처럼 삼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도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며 자기네 법과 풍순만을 따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그게 어떤 민족이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평화를 잃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들에게는 재산도 많이 있으니 그들을 없앤 다음 그들 재산을 임금님의 재산관리인에게 넘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시오. 하만은 왕의 명령이라고 하며 모든 지방관리에게 알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네들의 하느님만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않아 이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려 하고 있어. 그러니 다가오는 12월 14일이 되거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유다인이면 모두 죽이도록 하시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도카이는 옷을 짓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단식하고 기도하며 울면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고행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테르의 기도 한편 왕궁에 사는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울며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모르도카이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으니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애원하라는 말을 에스테르에게 전했습니다. 에스테르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어가지고 임금님께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관청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에스테르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부르심이 없이 임금님 방에 들어가면 어떤 벌이 내리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임금님은 요즘 한 달이 지나도록 저를 잊고 지내신답니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물러서지 않고 에스테르가 보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일로 보냈습니다. 에스테르 지금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유다인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스테르도 죽게 될 것입니다. 왕비이니까 살아 나무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테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모르도카이의 말을 들은 에스테르는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는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금님 앞에 나아가 간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모르도카이님께서는 수사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사흘 동안 단식을 하며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저도 함께 단식하고 기도한 다음 유다인을 위해 임금님께 자비를 청하겠습니다. 이 일로 사형을 당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테르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도카인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유다인들에게 단식과 기도를 하라는 에스테르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 단식과 기도를 마친 에스테르는 화려하게 몸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뜻밖에도 왕은 에스테르 왕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림새는 화려하나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왕비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테르 왕비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왕 앞에 무릎을 꿇어 자라는 에스테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을 들고 어서 말해 보시오. 에스테르가 얼굴을 들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오늘 저녁 임금님을 위하여 제가 작은 주연을 벌일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만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은 에스테르의 아름다움에 새삼 놀라며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왕은 약속한 대로 하만과 함께 왕비가 차린 주연에 참석하였습니다.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하만도 더없이 기뻐하였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왕은 에스테르에게 물었습니다. 에스테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말해 보시오. 무슨 청이든지 들어주겠소.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에스테르는 수줍은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하만과 함께 제가 마련하는 주연에 한 번만 더 참석해 주십시오. 그거야 뭐 어렵겠소. 꼭 참석하겠소. 매우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오던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모르도카이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하만은 이튿날 아침 왕에게 모르도카이를 죽이라고 청했습니다. 죽음을 면한 에스테르와 유다인들 이날 밤 잠자리에 든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에게 왕실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둔 책을 읽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는 빅탄과 테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모르도카이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어 왕은 무사하였으며 그들은 처형당하였다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왕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르도카이에게 그의 궁을 생각하여 당을 주는 것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하만이 왕 앞에 나타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만 내가 큰 상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그는 왕이 상을 주려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그에게 임금님 옷을 입히고 임금님이 쓰시는 관과 똑같은 관을 씌우고 임금님 말에 태워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임금님이 상을 내리시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고 외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일렀습니다. 하만 모르도카이를 불러 그렇게 해 주시오 하만은 눈물을 머금고 왕이 시킨 대로 아니 자기가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어제 에스테르와 약속한 대로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테르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왕은 또다시 에스테르에게 물었습니다. 에스테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을 하시오. 내 나라의 반이라도 나누어 주겠소. 에스테르는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임금님 제 목숨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저희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사오니 이 재앙을 막아 주십시오. 그 자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하려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테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짓을 하려는 자가 도대체 누구요? 에스테르이 하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자는 바로 하만입니다. 왕은 비로소 모든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왕은 견딜 수가 없어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며 에스테르에게 다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왕은 신하를 불러 하만을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모르도카이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기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은 즉시 그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과 에스테르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지금도 하느님이 위험해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14일을 불임절이라고 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유다인들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베톨리아의 싸움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 네자르는 서쪽으로 그 세력을 뻗어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온 땅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반항하는 적군은 모두 죽여 없애겠다는 생각을 품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라는 싸움을 잘하고 잔인한 사람을 사령관으로 세워놓고 여러 나라의 정복에 나섰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왕이 주는 군대와 전차를 이끌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도시를 점령하여 신전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약탈하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하여 도탄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그 길목에 있는 베툴리아라는 도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툴리아는 침략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베툴리아 주민들에게 적과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네와 맞서 싸우려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홀로페르네스는 이웃나라 장군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무엇하는 자들이여? 저 자들은 어째서 항복을 하지 않고 우리와 싸우겠느냐? 암몬의 총지휘자 아끼오루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들의 하느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과 싸운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부카드 네자르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들의 신에게 저들을 어디 한번 실컷 구하라고 해보시오. 그는 아키오루를 묶고 베툴리아 성문 가까이에 버려두라고 명령을 하고 베툴리아를 공격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몰래 나와 아키오루를 데리고 들어가 홀로페르네스와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베툴리아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 그들은 성 안으로 식량을 운반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툴리아는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베툴리아를 공격할 궁리를 하고 있는 홀로페르네스에게 유다의 적국인 이두메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도시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쳐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산길슬개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기르다 먹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막으면 그들은 목이 말라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툴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지쳐 있는 데다가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상태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항복하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우찌아라는 장로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참아 봅시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유딧의 믿음과 용기 그 무렵 성 안에는 유딧이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유디슨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닷새 후에 베툴리아가 항복할 것이라는 장로들의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닷새라는 조건을 내걸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시험을 하십니까?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날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합시다. 저도 이 도시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유디슨 집으로 돌아가 자루옷을 입고 단식하며 오랫동안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 날 유디슨 한여를 불러 깊이 넣어두었던 화려한 옷과 갖가지 폐물들을 꺼내게 하였습니다. 과부 옷을 벗은 유디슨 아름답게 치장을 하였습니다. 눈부시게 차리고 나선 유디슨 한여를 데리고 성문을 빠져나가 적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적군에게 발각되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오? 우리는 유다의 여자들입니다. 당신 내 장군 홀로페르네스님을 만나뵈러 가는 길입니다. 장군께 성 안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사들은 유디스의 뛰어난 미모에 정신을 잃고 두말하지 않고 장군의 천막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코르페르네스도 유디슨을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점잔을 빼고 말했습니다. 부인, 안심하시고 왜 성 안에서 빠져나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시오. 유디슨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베툴리아 사람들은 하느님을 배반하여 죄에 빠져 있으므로 머지않아 장군님의 손에 넘어갈 것을 알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장군님 곁에 머물면서 매일 밤 베툴리아 성이 바라다 보이는 산 기슬계 가서 장군님이 저들을 공격할 때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유디스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은 홀로페르네스와 병사들은 기뻐하며 유디스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목이 잘린 홀로페르네스 홀로페르네스는 병사에게 유디시 머물 수 있는 천막을 쳐주고 어디든지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해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디스는 사흘 동안 유다인들의 부원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하며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의 기도가 끝나자 홀로페르네스는 아름다운 유디스를 환영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몇몇 부하를 초대하고 사람을 보내어 유디스를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장군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장군님의 분부이십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초대는 제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유디스는 이때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유디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페르네스를 찾아 적의 진영으로 들어간 것은 무력으로는 적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모로 적장의 마음을 빼앗고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유디스는 정성껏 아름답게 치장을 한 다음 홀로페르네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만족한 듯 웃음띈 얼굴로 유디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겨주겠소? 장군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처럼 마음이 떨리는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디스도 즐거운 듯 자기 하녀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마셔가며 홀로페르네스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권하는 술잔을 홀로페르네스는 주는 대로 받아마셔 정신없이 많이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천막으로 돌아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홀로페르네스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더니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정신없이 잤습니다. 유디스는 하녀를 천막 문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홀로페르네스와 단둘이 천막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유디스는 몹시 긴장되어 몸과 마음이 마구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걸음 한걸음 숨소리를 죽여가며 기둥에 걸어둔 홀로페르네스의 칼을 뽑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지지며 유디스는 한 손으로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힘껏 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디스의 단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유디스는 적장의 머리를 보자기에 싸서 한요에게 건네주고 두 사람은 새벽 기도에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베툴리아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문 앞에서 유디시 소리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성문지기는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유디스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유디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성 안에 두루 알렸습니다. 유디스는 베툴리아 성 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요가 들고 있는 보자기를 풀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여주며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북을 치며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징을 치며 하느님을 노래합시다. 시와 노래를 하느님께 드립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밤 내 손으로 우리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하느님을 찬미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유디스와 베툴리아의 승리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유대아인들은 아침 일찍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성병 높이 매달고 함성을 울리며 적진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유다인들의 함성을 들은 적들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가 성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불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병사들은 적들을 모두 몰아내고 적의 진영을 차지하였습니다. 적군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는 30일이나 걸렸습니다. 베툴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로 유디스 찬양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훌륭한 유디 하느님이 당신 손으로 적군의 사령관 목을 베게 하셨으니 당신은 예루살렘의 영광 당신은 베툴리아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위해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유디스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찾은 예루살렘 기원전 67년에 히르카너스 2세가 대사제 겸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그의 동생 아리스토 불로스는 성전을 공격하여 형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두메아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테르가 히르카노스를 부추겨 동생이 빼앗아간 왕위와 대사제직을 되찾으려는 싸움을 벌였는데 양편 모두 로마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폼페이오스는 기원전 63년에 아리스토 불로스 2세를 공격하여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로마는 하스몬 왕국을 지배하였습니다. 폼페이오스는 히르카노스에게 권한을 주어 대사제의 직군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왕의 칭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를 한 사람은 안티파테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 불로스는 알렉산드로스와 안티고노스 두 아들과 함께 로마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후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의 권력 다툼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안티파테르는 재빨리 카이사르에게 아첨하여 자기의 큰아들 파시엘스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둘째 아들 해로대는 갈릴레아의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티파테르는 기원전 43년경의 권력 다툼 속에서 반대 세력에 의해 독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리스토블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도 독살 당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 안티고노스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와 파르티아 군의 힘을 빌려 유다를 공격하여 잠시 승리하였습니다. 이때 히르카노스와 파시엘스는 사로잡혔으나 해로대는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 기원전 37년 로마에서 옥타비아 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이두메아 출신인 해로대라는 인물을 유다인의 임금으로 선언하고 유다와 갈릴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해로대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 손자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 누스는 시민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패배한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함으로써 옥타비아 누스는 저절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 불리는 바로 이 옥타비아 누스가 로마를 다스리고 해로대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빌론과 페르시아 시리아를 거쳐 로마의 집에 시달리면서 오로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미시아 그 옛날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 임금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시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 곧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OD đó 나는 n 도착 도착 olha suchen 두 진